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응모로 가득한 도발 2. 미 공분의 약정 3. KF-21 사용을 결정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의 유명 외교 전문지 포링 폴리시에서 미국 영공의 스파이 풍선에 띄어 타국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을 무궐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겁도 없이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단숨에 제압하는데 미군의 값비싼 전투기를 대안으로 한국산 KF-21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주 상공에 출연한 미확인 풍선들을 F-22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값싼 90 무기인 풍선을 격추하는데 대당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4,500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2가 투입되었으며 퓨로노 상공에서 비행체를 격추할 때는 대당 1,400억원을 하는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미확인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값비싼 미사일과 운영비가 비싼 전투기를 낭비했다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퓨로노 상공에서 풍선격 출시 발사한 미사일은 표적을 마치지 못하고 바로 고수에 떨어졌으며 이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무려 최소 40만 달러 야구어간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게 영공이 뚫린 것도 모자라 가만히 있는 표적도 못 맞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의 성능과 더불어 비싼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현재 미국 공군 내에서는 앞으로 KF-21 도입을 고려 중이다는 소식이 전해져 미국 국방산업계와 한국 방산업계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5와 F-22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스텔스 능력과 첨단 전자 장비, 고속 비행 능력, 다양한 무기체계 및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지난해 F-22 랩터의 운영비용 증가 문제로 먼저 배치한 33대의 F-22 전투기를 퇴역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의 예산 담당 고인사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현재 상태에서 훈련용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말하며 미 공군이 낡은 전투기를 계속 운영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첨단 센서를 장착한 신양 F-22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의 라이트닝 아이의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두 기종 모두 당대와 운영비 역시 비사 전투기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된 입장입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지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방안 중 한 가지 대안으로 KF-21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군 관계자들은 군사 동맹국인 한국이 KF-21을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면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일 겁니다. F-22 랩터는 미국 공군의 심장을 이루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KF-21의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향후 F-22 랩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21 보라매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F-22의 운영비와 F-35 전투기에 대한 잦은 오류와 결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하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 공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F-35 전투기의 문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잦은 오류로 미국 내에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 KF-21의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미국 공군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기존의 전투기와는 달리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측정되어 수익국들에게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 관계자들은 국사동맹국인 한국의 KF-21 보라메일거는 기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 블로거는 미국 공군에서 KF-21을 F-21이 랩터의 대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KF-21의 성능 및 미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 단계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미국 공군에서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수량은 약 200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KF-21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 공군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KF-21의 시험비행은 41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군 관계자들은 KF-21의 비행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이은 비행시험으로 한국 전투기가 미국에서 검증된 F-35 전투기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다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F-22 랩터의 신뢰성과 성능이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KF-21의 이용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도입비용이 미국 군사 예산 내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가성비로 평가되는 KF-21 보람에다 미 공군이 매일 운영해도 부담 없는 기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익숙한 플랫폼이죠. 작년 카이의 협력 직원으로 파견된 로키드 직원들 역시 KF-21의 비행을 관찰하고 그 성능에 감탄했었으며 그들은 KF-21 보람의 민첩성과 기동성 그리고 높은 구도에서의 비행 안정성은 대단하다 평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인 F-21 랩터와 비교해도 KF-21의 비행 성능은 놀랍도록 우수하다고 이야기했었으며 이러한 KF-21 전투기의 높은 수준의 성능과 선진 기술력은 국제적인 시선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수많은 국가들이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미국의 KF-21 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KF-21 도입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군수산업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대신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KF-21이 양산된다면 중동지역의 전투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군수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써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카이는 이번 KF-21 개발을 통해 국내 전자산업,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앱 솔링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충청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E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두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언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와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칠러 방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이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그동안 서방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염으로 맞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숱을 제대로 교육시켜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이 있으나 완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E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레미엉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EPEF는 이의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랩과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EPE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EPE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EPE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에 좋은 시절은 다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다른 국가들이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EPE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EPE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 보복을 부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극자는 243억 달러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 등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 차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침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에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호를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깅했습니다. 한국의 케이팝은 전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포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 알량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원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 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에 이펙프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우유를 얻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이펙프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으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한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한 것이 줄어드는 만큼 급하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공세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두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달리고 있는 한국 전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최후반까지 달리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현대로템의 전차 언제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나 싶겠전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대로템의 전차는 전차탱크가 아닌 전차트레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동열차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병력들을 수송하며 우크라이나에 피출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슬픔에 잠겨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국제 전차의 문이 열리자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잊고 감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초수도가 함락되기 직전 현대로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폭격에도 물러나지 않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려 우크라이나에 깊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2 전차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동열차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폴란드에 한 척의 화물선이 도착해 10대의 K2 전차와 24대의 K9 자주포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겨우 4개월 만의 일이었죠. 당시 폴란드 대동령까지 자리에 참석해 기쁨을 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배에서 또 다른 화물이 실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준비한 또 하나의 전차 바로 12대의 트램이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하게 될 전동열차 트램이 K2K9과 같은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폴란드 전체를 한국제로 도배할 생각이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탱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현대로템은 열차, 전동차 분야에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예전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배우탄 동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 37개국의 열차와 전동차를 수출해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전동열차들이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러시아의 무차별 폭벽으로 고통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전차들이 국가에 피출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키 이유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현대로템의 전차가 달리며 피란민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역의 군속용으로 쓰이던 전차들이지만 전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현지의 남하열차를 수출이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었다고 합니다. 땅이 넓고 도로망이 열악한 우크라이나의 특성상 도시강 교통의 대부분을 철도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하며 최우선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기반시설 중 하나가 철도 수송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철도망은 여전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크라이나의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위가 함락 직전까지 갔었던 지난 3월 피난 명령이 떨어졌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대로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열차를 수리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대로템 현지 근로자들과 우크라이나 철도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의 지붕, 전기, 브레이크, 견인장비, 필셋 형성 등을 포함해 15주간 많은 수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수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남아 도움을 준 현대로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철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난하지 않고 남아있다 복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철도청 직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할 수 있었고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끊임없이 물류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과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한국인들이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독일 방송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철도망을 제2의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도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철도는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철도 기술자들은 열차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세상이 굶주리지 않도록 화물을 운송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철도망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에 있어 큰 행운이었다며 여기에 한국 기업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0년 현대로템이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90량 중고수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단 2년만은 2012년에 완납하며 신뢰를 얻어냈었사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청 산하 차량 운영 기관인 워스와 648억 원 규모의 전동차 90량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폭설이 잦은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후의 특성상 철도 운영에 많은 에러 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한국의 혹한에 익숙한 현대로템 기술진들은 운행 환경에 맞춰 장치별로 동절기 특별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혹한에서도 이상 없이 열차가 운영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기술자들도 당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증명한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율을 시작으로 북동부 주요 도시 카르코프 돈바스 최대 도시 보네치크 등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운영될 전동차를 공급하며 기존 납부된 전동차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당시 납기가 상당히 촉박했었지만 계약을 수주한 회사 중 유일하게 납기보다 빠르게 전차를 납품한 기업은 현대로템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이 현대로템 전동차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연결에 나섰었는데요. 폴란드 국경철도 기업 PKP와의 공동협업을 통해 폴란드 푸시의 미실과 우크라이나 키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달리며 두 나라 사이를 이어주었었죠. 전쟁이 발발한 지금 현대로템의 전동차는 승객 대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뢰를 보증받은 현대로템의 열차들은 수도 키우를 중심으로 최전방인 쇼스타카에서부터 최후방인 리뷰까지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의 직법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최고급 열차 인터시티플러스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인터시티플러스는 열차 안에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영화관과 최신식 탑패대제트 최고급 여객열차로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방산분야만큼이나 인정받고 있는 현대로템의 열차는 전세계 수십개 국가들에 수출되어 도시를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사업 입찰에 심려를 기울음인데요. 사업 규모가 무려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로템 외에도 프랑스, 중국, 일본 철도회사에서 2차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캐나다의 1,6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도맡은 적이 있는 현대로템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냉활약하고 있는 현대로템이지만 역시 가장 잘 만드는 건 전장을 누비는 전차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에 1차분이 도착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K2 2차 물량이 이미 배에 실려 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K3 3차분 역시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현대로템 관계자들도 제대로 들은 게 맞냐며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방산 스피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2 전차보다도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1차 23문에 이은 2차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적을 준비 중인 K9 3차분 물량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다면 한국이 폴란드에 약속했던 2023년 K9 48문을 전부 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단 한 달 만에 약속했던 K9 자주포를 전부 준비한 것이죠. 아무리 신속한 납품이 장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한국군에서 쓰던 걸 배돌린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 도착한 K2 K9은 모두 공장에서 갓 나온 반짝거리는 신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납품의 품질까지 보증하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남국을 믿고 이를 맡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걸 싫어하는 민족의 빠른 일처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성을 세계를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활약상의 박수를 보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est